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유의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매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태곡리의 지안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기획관리지역 총 860평이 되겠습니다. 뻥 뚫린 앞산의 멋진 풍광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배추밭입니다. 추억의 배추밭이죠. 어릴때 배추밭 추억도 많았습니다. 보시면 배추밭 좌측 도로 좌측인데요. 전기시설 다 되어있고요. 주변에는 멋진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어있습니다. 연곡면 이쪽 태곡리에는 저쪽 국립공원 산이 그냥 바라보이고요. 앞이 뻥 뚫려서 멋진 위치에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의 위치입니다.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약간 직사각형 형태죠. 그리고 주변에는 마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산리 연곡리 이쪽 부분에 모두 국립공원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파랗게 중간에 보이는 깜빡이는 부분 부동산 위치고요. 부동산으로부터 강릉 시내까지는 수영차로 약 15분 거리, 그리고 북강릉 안시까지는 수영차로 7분, 그리고 바닷가, 그리고 7분 거리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토지는 이제 3m 세멘트 포장도로하고 접혀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에도 국립공원 연곡엔 산이 헌하게 내리다 보이고요. 2차도로와 접혀있는 3m 세멘트 포장도로입니다. 배추밭입니다. 쭉 앞에 보이는 배추밭,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5대산 국립공원의 일제 산자락이고요. 우측에는 멋진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어있습니다. 토지방향은 남서향으로서 하정해가 잘 드는 그러한 위치고요. 주변에는 멋진 그런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고요. 전원 전기시설도 모두 다 돼있습니다. 한눈에 바라고 있는 멋진 5대산 관광지죠. 국립공원 관광지, 그리고 아주 산세가 좋습니다. 단풍 들어서 보기도 멋지죠.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폐은 40%, 영종주는 100%이고요. 개발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돼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그것 또한 개발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지역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공면, 태공에 의치한 방향이 남성 아닌 하루에 해가 잘 드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전원주택지 토지 860병원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채우고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